시작은 시크릿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리니지2가 3월 26일 패밀의 여신 업데이트의 모든 것을 공개하는 하이파이브 파티를 연다고 합니다. 저희 시크릿도 하이파이브 파티에 초대를 받았거든요.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각성의 비밀과 패밀의 여신에 대해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시고 또 직접 플레이도 해볼 수 있는 기회! 하이파이브 파티에 여러분도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. 네,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. 3월 26일에 직접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요. 리니지2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. 많이 많이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여러분 리니지2 하이파이브 파티에서 만나요. 안녕! 안녕! 안녕!